박수 네, 어때요? 채영 오늘 멋있어요? 네! 오늘 제가 이 안경 벗은 가을만 할 것 같아요? 네, 알겠습니다. 멋지세요. 감사합니다. 날씨 더운데 이렇게 한 분 더 빠져도 없이 앉아계셔서 감사하고요. 네, 짱이요? 네, 감사합니다. 보내드리겠습니다. 붉은 입술! 오른쪽 빨발발받으시는 게 있어? 어느 분이 신청하시는 분이세요? 아, 늑을 세워 지은 달도 널 펑고 가는 게 아멘 한 사람을 이렇게 밤새로 줄 거야 잊지 못할 줄 모르겠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사람을 이렇게 밤새로 줄 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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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사람을 이렇게 밤새로 줄 거야